이번 시간에는 SQL 삽입 공격, SQL 인젝션이라고도 부르는 공격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QL 삽입 공격은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가해지는 여러 가지 공격 기법 중에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한편으로 가장 심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막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필터링만으로도 간단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고 이것을 방어하는 것과 이해하지 않고 방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공격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공격인지 어떤 취약점을 파고내는 공격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실습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DB를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아이디와 디스크립션과 타입이라는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사행의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정상적인 애플리케이션은 일부의 데이터만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 쿼리문을 조작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를 즉 프라이빗한 보호되어야 되는 데이터까지 출력하도록 하는 공격기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선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자신의 PHP 실행 환경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이 애플리케이션은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SQL 인젝션.php라는 파일이고요. 물음표 type은 public이라고 하는 것은 SQL 인젝션.php라는 애플리케이션의 type이라고 하는 인자의 값으로 public이라는 데이터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팅한 테이블에서 그 테이블입니다. 그 테이블에서 이 뒤에 있는 type의 값을 무엇으로 줬느냐에 따라서 public이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이 행의 public만 출력이 되고요. 이것이 private이면 private에 해당되는 데이터만을 출력하도록 하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SQL에서 여러분이 MySQL Real Escape String과 같은 그런 수단만을 잘 써도 여러가지 위협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훨씬 더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코드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MySQL Underbar Connection이라고 하는 이 PHP API를 통해서 Localhost Egoing111이라고 하는 패스워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계정에 접속을 한 거죠. MySQL Select DB로 Advanced Underbar PHP라는 DB에 세팅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여기 있는 값들은 달라지겠죠. Select, 별표, from SQL Injection, where, type은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밑에 있는 MySQL Real Escape String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SQL Injection을 보호할 것인데, 방어를 할 것인데 처음에는 저것이 없는 상태를 먼저 상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곱 번째 라인을 지우고 저것이 없는 여섯 번째 라인으로 먼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Echo SQL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 사용자가 전달한 파라미터에 따라서 어떠한 SQL 문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구문입니다. 자, UL은 리스트를 의미하죠. 자, MySQL Query를 이용해서 이 SQL Injection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 전달된 셀렉트 구문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리스트로 출력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리스트가 출력되느냐에 따라서 공격자의 공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신 이 애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정상적인 사용방법을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SQL Injection.php 나누기, 그 물음표, type은 public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셀렉트, from SQL Injection, where, type은 public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SQL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여긴 이 typ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type은 public, or1은,1이라고 하고 제가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SQL Injection에 들어가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코드상으로 봤을 때, 자, 이 SQL Injection은 type은, 그리고 단 따옴표, 그리고 큰 따옴표입니다. 즉, 이 단 따옴표는 화면에 출력되는 부분이고, 큰 따옴표는 출력되지는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URL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이만큼이, 이만큼이 바로 지금 제가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한 이 부분을 교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SQL Injection이 됐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전 것은 이거고요. 그 이후 것은 이겁니다. 즉, type은 public인 데이터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점은 같지만, 이 뒤에가 or가 붙었습니다. 자, or라고 하는 것은 좌항과 우항 두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참인 조건, 즉, 1은 1이다, 라고 하는 1과 1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이 되죠. 그럼 이 부분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참이건 참이 아니건 간에 언제나 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참이 돼서 SQL Injection이라는 테이블에 담겨있는 모든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공격에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다운표와 같은 이 SQL Injection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약속되어 있는 그런 기호들의 앞에다가 역슬래시를 붙이는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기법을 필터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필터링이 되어 있는 코드를 살려볼까요? 자, 여섯번째 라인의 코드는 주석처리를 다시 하고요. 일곱번째 코드에 있는 라인을 살렸습니다. 자, 차이점은 뭐냐면, MySQL Real Escape String이라고 하는 API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 API 역할은 이 API의 인자로 들어오는 값 안에, SQL문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텍스트를 전부 다, 역슬래시로 이스케이핑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이 영역에서 MySQL Real Escape String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역할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볼 이 PHP를 이용해서 MySQL에 접근하고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는, API는, 자, MySQL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MySQL의 API입니다. 전통적인 거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MySQL I라는 이름의 API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MySQL I를 이용했을 때의 장점은, Prepared Statement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Prepared Statement라고 하는 것은, 이 SQL의 지리 자체를 일종의 컴파일에 나서, 일종의 캐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더 빠르게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가 있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MySQL Real Escape String이라고 하는, Escaping 기법을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력하는 데이터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이 Prepared Statement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Escape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DB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Prepared Statement의 사용법은,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제가 예제를 이렇게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예제를 참고하셔서, 어떻게 Prepared Statement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안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보안에 있어서 처리해야 되는 여러가지 것들이, 사실은 좋은 습관만으로도 여러가지 위험을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MySQL Real Escaping String과 같은 Escaping은, 습관을 잘 드러나야 됩니다. 깜빡깜빡해서 이걸 하는 걸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은, 어떤 데이터를, 추가적인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 정도 수준의 노출이지만, 여기 있는 이 SQL 문, 여기 있는 이 파라미터를 잘 조작만 하면, 이 뒤에다가 드랍 테이블과 같은 아주 파괴적인 명령을 포함시켜서 그것을 전달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PHP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SQL Injection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그 기법을 PHP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필터링해주는 여러가지 메커니즘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MySQL Real Escaping String이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Prepared Statement와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고, 그 습관을 여러분이 잘 갖추는 것만으로도, 아주 많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되는 거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